써먹으면 좋은 애교 스킬 2탄 때에 따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술은 뭐게? 뭔데? 네 입술?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뭔지 알아? 뭔데? 빵! 아우 기집애 정말 더러워 뭐라고? 더럽다고? 내가? 아니 더 너 나 클럽 가려고 미쳤어? 어디 클럽? 너만의 팬클럽? 땡! 오빠! 거기 기름 좀 뿌려봐 식용유? 아니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